2. 런 폴더 탑. 유 라이트 온 마이 라이프. 아빠 외국인이었어? 우리 한시 집안들이 양반이여. 엄마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할아버지랑 어떤 관계로 태어나고 싶어? 모르는 사람. 아파트는 맨날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살 아파트는 없는 거야? 태어난 그녀를 가진 돈을 걷는 없다. 엄마 역사에서 태어난 그녀를 내 사고가 있다고 생각하네요. 감사합니다.